야, 애기가 울, 애기가 울잖아. 왜 애기 신경 안 써주는 거야. 둘 사이에 애기가 있어? 내가 애기잖아요. 역할, 역할. 엄마, 아빠 노래하는데 내가 애기나잖아. 애기야? 한 살이다, 한 살. 이게, 이게 안 돼. 그럼 이상한 노래 하는 거야? 엄마, 아빠 노래하니까 애기가 있어야죠. 그럼 이 말은 뭐야? 형님은 100일. 자, 세윤아. 세윤, 쑥스러워해. 밥상을 차리며 엄마, 아빠 놀이를 해 보세요. 엄마, 아빠 놀이해 보래. 엄마, 아빠 놀이? 응. 봐봐. 너 엄마 할래, 아빠 할래? 응? 엄마 할래, 아빠 할래. 아빠. 그럼 난 뭐해? 아기. 아기. 몇 살, 몇 개월 된 아기. 세 살. 세 살? 그냥 갓난 애기로 하면 안 돼? 그래, 한 살. 그럼 아빠 한 살은 계속 누워 있는 거야. 아니, 왜 계속 누워 있는 거야. 밥도 먹여줘야 되고. 네. 아빠, 지금 하지 마. 네. 아빠, 지금 하지 말라고. 알았어. 이리 오너라. 자, 내 딸을 데려가시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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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알았어, 아니야. 자, 엄마, 아빠 놀이하러 왔소. 되게 웃겨. 아, 진짜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봐, 세은아. 이리 와봐, 알았어. 이리 와봐, 알았어. 어, 자, 우리가 구호를 선택했어. 찬영이 말고. 어? 어. 자, 내 딸을 데려가서 잘 사시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내가 아기잖아요. 하하하하. 역할, 역할. 아, 엄마, 아빠 노래하는데 내가 아기라잖아. 아기야? 한 살이다, 한 살. 이게, 이게 안 돼. 그럼 이상한 노래하는 거야? 하하하하. 엄마, 아빠 노래하니까 아기가 있어야죠. 그럼 이 말은 뭐야? 형님은 100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기 잡는다. 이리 와봐, 알았어. 들어갈까? 혹시 모르니까 주도 챙겨야지.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거야, 이 길. 와봐. 와봐. 이거 봐. 가보자. 으이. 아가씨야. 하하하하. 가봐봐. 으이유. 오, 쏘기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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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미다. 쪼미다가 쪼맛. 착취하다니 우리 그러면 홀짝으로 4개 할래요? 그래 홀에 8개 홀에 8개? 어 자 8개 주세요 져 볼까요? 빨리 1, 2, 6, 8, 10, 12 짝에 12개 짝에 12개요? 홀 이제 안 할래요 야야 마지막 한 번 더 접어 마지막 다가가가 빨리 자 홀에 8개 홀에 8개? 낫았습니다 이 석유랑 옆에 올리더니 애가 저 변했죠 변한 게 뭐야? 너 버렸어 애가 버렸어 애를 내 저 정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애들은 무슨 밥을 하길래 우리 찬이 형이 좀 시키지 그랬어요? 어제 왜 시켜? 나도 못 시키는데 어제 반스까지 주눅이 젖어 있던데 뭐 하시니까 나 얘 갈아있어 저는 그래도 빈이 바라고 손 씻겨줬어요 빈이한테 뭐 좀 물어냈나? 나는 좀 놀래갖고 아 놀랬어? 충격적인 얘기 했어? 형도 무섭고 준희 오빠도 무섭대 그렇지 무섭지 오빠가 무섭대? 준희가 아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집에서는 유리 있죠 유리 유리만 데리고 논다는데 어제 빈이 표정이 되게 좀 심각했어 근데 왜 이렇게 유리만 이뻐해요? 아니지 다 이뻐하지 빈이가 뭘 때 그런 거야 이뻐때 그러잖아 다 이뻐해? 요한이 너무 착해 형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세요 진짜? 응 근데 세윤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둘 다 좋아 이러는데 세윤이는 생각도 안 해 아빠야 와 민수님은 네 번째야 엄마, 할머니, 할머니, 하라오지, 아빠 엄마, 할머니, 하라오지, 아빠 Tell you so much 들nte 네 번째야 형 상태야 엄마가 좀 아빠 좀 와? 집에서 충동할 때 영접위처럼 엄마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존재가 왜 이렇게 됐어? 바빠서 성주 형 만남 이부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완전 이건 뭐 다 왔다 어떻게 해 밥을 만두콩 봐 냄비에 쌀을 여기 다 썰고 이걸 들어서 신쌀 넣어 신쌀만 넣어 왜 아 맞다 만두콩 만두콩 넣어 잠깐만 먼저 반 넣어야지 이거 이거 봐봐 냄비에 쌀을 넣고 이걸 이걸 너는 안 넣어 일단 이걸 그냥 씻고 그다음에 넣어야지 일단 이걸 반으로 넣어야지 일단 그렇게 해보자 일단 안 넣어야지 잠깐만 여기다가 다시 쏟아 더 쏟자 여기 아니 이걸 여기다가 쏟아서 이게 이걸 여기에다가 반을 넣어서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주면 힘든가 반을 반을 넣고 이거 알겠어 알겠어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걸 그래서 다 넣고 이거는 우리가 먹으라고 하고 이거를 아빠들한테 다 넣으면 되지 아빠들한테 이거 일단 다 쏟아 그럼 이제 모르는 말인가 넣고 다시 쏟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됐지? 됐지? 이제 이걸 내가 두 번 세 번 씻을 테니까 이거 그동안 놀이하고 있어 알겠지? 자 자 차가워 됐다 아 차가워 왜 그렇게 작아? 오빠, 이거 껍질 안 벗겨야 되는 거 골라냈어? 골라냈어 오빠, 안 골라냈는데? 오빠, 다 했어 오빠, 그러면 아빠도 뭐 이상한 거 씹혀 잠깐만 껍질 완전 커 물살 위에 올려 물을, 물을 넣어야 돼 충분히 잠길도록 손이 아예 잠겼지, 이제 그럼 된 거야 그럼 이제 위에 뚜껑을 다 끓인대 냄비에 됐다 이제 뭐 할까 오이 오이 냉국 오이 냉국? 아, 오이 냉국 말이야 오이 오이 껍질을 굵은 속으로 빡빡 문질러, 다 끊어 굵은 속은 이거 까서 빡빡 빡빡 문질을 해, 그냥 왜 이렇게 문질을 하는 거야? 아, 여기를 왜 이렇게 문질을 해 아니야 뭐야, 그럼 물을 손으로 해서 아, 맞다 안 돼, 안 되는 거 같아 흘리지 마 안 흘려 안 흘려 아, 이거 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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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, 칼은 아니 위험한데 야 오빠가 썰게 얇게 썰게 완전 얇게 썰어야 돼 또 굵게 썰게 너 굵게 살리지 마 알아 야가 잘라야 돼 이렇게 썬 게 맞나? 아니, 얘도 괜찮아 우리 처음 해보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 뭐라구로 뭐라구로 이두라고 하고 국간장 한번 국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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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게 다 된 거야? 차가운 물이 맛 없을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먹어봐 국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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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잘 튀겨질까? 아빠가 맛없다고 하면 우리 다시는 아빠한테 해주지 말자. 아 그래? 저건가? 야 왔나 보다 왔나 보다. 이거 거의 생식 수준인데? 그냥 나 물 말아먹어야지. 이거 왜 깨불어.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세훈아? 이거 뭐야? 여기에서 엄마한테 배운 거 다 한 거야? 아니 처음에 못 따라서. 형 국물 맛이?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? 맛있다. 반응이 다 똑같아. 오이 내 거 반응이 다 똑같아. 참지 마. 건강을 생각했네. 건강을 생각했어. 그래도 계란말이가 있어요. 계란말이가 있어요. 와 장 있다. 장 있다. 계란말이를 누가 했네 그래도. 찬양. 내가 했는데. 잘했어. 근데 다섯 번만 했어요. 다섯 번만 해서. 약속 한 번 주자. 자 그럼 맛있게 먹자 우리.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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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먹자 먹자 먹자. 먹자 먹자. 수고했어요. 야 애들이 또 이렇게 밥을 해주네. 저요? 아니 그 오이 향이 쫙 나는데. 10초만 더 먹자. 10초만 더 먹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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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